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80%로 가야 된다고요. 내가 20% 갖고 장사 너무 안 돼. 강의 하나도 없어. 너네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. 이럴 수 없잖아요, 내가. 평범한 일반인들은 위기인지도 몰라요.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몰라요. 심각한 건 세상이 바뀌는지도 몰라요.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고,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아까 100억 빌딩이 좋은 건 알아. 100억이 있어야 그 빌딩으로 사는 건..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